아하 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창조름이 굵어치신 어머니 욕만은 떠나있어도 어머니만 위주로리가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 번 모시리라 아하 언니 어젯밤 보면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장선 눈물속에 세월이 흘렀금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이어지신 어머니 욕만은 떠나있어도 이즈리카 이즈머리카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 번 모시리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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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